해볼게 제가 건강리 어떤걸 맡으실래요? 이런걸 지금 정하는거에요? 해보세요 싫어요 나만 정해진거야 각자 정해오도록 하세요 숙제에요 다음 계속 두 분의 2인곡인데 괜찮으시죠? 괜찮지 않아도 해야지 제가 아무래도 리더다보니까 저희가 오늘 2시간 동안 19곡을 준비했거든요 저는 지금 안치고 계속 하고 있는거에요 네 개인곡? 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거죠 아 규리는 없어 나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귤장이 자꾸만 이렇게 여기 1호팬이네 혹시 귤이 팔로우 하셨나요? 팔로우 안했어요? 그러면서 어디 저는 팔로우 했어요 팔로우 했어요? 그럼 말할 자격이 있지 오늘 당장 팔로우 하도록 하세요 오케이 네 팔로우 해주시면 제가 개인곡 준비하겠습니다 팔로우 해주시면 제가 개인곡 준비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에서 찍으시면 안 돼요 네 개